울진군은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향상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도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 축산농가와 생산자 단체, 법인 등으로 23개 사업에 사업비 5억 2,200만 원을 투입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한우와 양돈, 양봉, 사슴 등 각 축종별 사육농가 지원사업과 식육판매업소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사업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한 자동주사기 지원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구현을 위한 악취저감제 지원과 환경개선 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희망자는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축산지원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진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축산 및 방역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울진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후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미래농점과 축산관리팀 054-789-6791-3번 또는 읍면 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